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회원교단 총회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의 사회로 진행한 예배에서 예장통합 김태용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교회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장총 제37회기 주요 사업들이 소개됐습니다.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나라사랑 미스바 기도의 개최 등 다양한 기도운동을 전개하며 교계연합활동에도 힘쓰겠다고 내년 계획을 밝혔습니다.